오늘 이 말씀이 중심 구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국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서 그날의 어떤 그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통치를 받다가 이제 광복이 되죠 해방이 된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또 그런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정말 이런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이랬는데 그날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3.1절 3월 1일 날 매년 3.1절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 행사를 또 하죠 우리가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늘이 열린 그런 날인데 그날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이 대한민국 그 나라가 건국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조인 당군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하늘의 하나님께 에배를 드린 날이 바로 뭐냐면 10월 3일 개천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이 나라를 세운 그런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월 3일을 원래는 음력이었는데 이제 양력으로 그대로 해서 매년 개천절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미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나라의 중요한 그런 어떤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슨 절 이렇게 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그런 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6월절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에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6월절이에요 또 초막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물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켜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에배를 드리는 맥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부림절이라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기념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다롤 12월 14일과 15일이라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림절은 어떤 날인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단은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새로운 그런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칭령을 공포하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정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옛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1세라고 불리우는 아수르의 왕 3년에 페르시아는 이 놀라운 그런 어떤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겐치스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이제 애굽의 나일강을 넘어서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를 소유하는 세계의 가장 강대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은 이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큰 이제 업적을 쌓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축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걸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인 수상궁에서 큰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잔치의 마지막 날 왕비도 다른 곳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비를 초청해가지고 모든 문무백광과 도백들과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이 아수르의 왕은 이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에게 이제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아주 최고의 클라이막스일 때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그거를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7개 이 도에서 모인 모든 수많은 도백과 문무백관들이 다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비가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화가 끓어오르고 분노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이것은 왕비가 폐하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왕비가 이렇게 폐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걸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이 나라의 많은 가정에 그런 어떤 그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왕비의 그 자리를 폐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비로 택하여서 이제 그에게 이 왕비의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하수레 왕이 왕비를 폐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택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그 왕국에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간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르드게 사촌인 그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 하마사의 딸인 에스라고 하는 그런 처녀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나이 차이가 에스하고 많은데 너는 어느 민족이라는 걸 밝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뽑혀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왕에게 갔는데 특별한 단장을 안 했는데도 이 하수레 왕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눈에 이제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새로운 이 세계를 체폐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총리 대신인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궐 성전 거기에 궁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니 자기가 왕 다음이 아닙니까 세계를 체폐하는 나라에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 어떤 한 녀석이 자기한테 고개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 녀석이 어떤 놈인지 좀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이 저는 모르드게만 처단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경한 일이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제 많은 돈을 왕에게 줘 이제 금은 보아를 바치면서 왕이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폐하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멸할 수 있도록 조사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레 왕이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면서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우리만은 오늘날로만은 12월 13일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써서 127개의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곳에 이제 그 조서를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공포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두렵고 크나큰 슬픔과 애통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뻔 알지 못한 거예요 모르노게는 이제 이 왕궁에 있는 이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또 거기서 그 밑에 수용되는 사람을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노게가 이 사촌인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아수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청을 하거라 강구하라고 우리 민족을 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노게에게 다시 소식을 보냈어요 그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왕비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전에 나가면은 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지 이걸 내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부른 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뭐 이거 한 달이 넘은 거예요 그래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왕의 명령 부름이 없이 어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왕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이건 나가면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노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왕국에 왕비라고 있다고 해서 너 안전할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에스더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내가 왕의 어전에 부름이 없어 나갈 것이니 모르노게에게 당신과 온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노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정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초췌했겠죠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왕의 부름이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어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에스더가 들어온데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금호를 내밉니다 금호를 이제 끝을 손으로 내밀어 잡았어요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그대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야여 큰 잔치를 배선했는데 거기에 총리 하만과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왕을 막 흥겹고 굉장히 즐겁게 해줬어요 하만은 보니까 아무도 그 왕비가 초대한 잔치 없이 왕과 자기만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왕비가 그 초청한 그 배선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 영광을 자기의 위세를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 대굴문의 문지기 그놈 하만을 아니 그 모르드개를 내가 왕에게 말해서 저 장대 위에다 달아가지고 그놈을 채용시킬 거니까 25m가 되는 장대를 세우라고 그런 큰 나무를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왕비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왕이 에스터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에스터가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민족을 막 울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감히 이런 일을 꾸몄느냐고 그러니까 저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어때요?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 집에 세운 25m의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그 아들들도 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총리의 직위를 박탈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정보를 미리 알려줘가지고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게 했던 모르드개는 문지기에서 갑자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모든 집과 소위를 다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그걸 공포하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비에 쓰다가 왕에게 또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는 걸 볼 수 없으니 조서를 다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조서를 내려면 아달을 13일 날 이 땅에 그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다 죽이고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한다고 하는 조서를 써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어때요? 모르드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요? 에스더가 유대인 왕비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게 된 그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리고 대적을 다 치는 그런 날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한 날이 길한 날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을 잊지 않고자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놀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애통해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인생을 사랑한 동안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형제들이 자녀들이 혹은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때로는 애통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기치 못한 환란이나 시험 고난이 닥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그나큰 사고나 재해를 입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업이나 결혼생활에 실패 그 밖에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인 하만의 계략에 이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더 크게 한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된 그날 민족적 비극과 슬픔의 그날 애통의 그날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 축제의 날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세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기란 날로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을 기란 날이 되게 하고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키는 일을 하십니까 언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인생 역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문지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인생 역전 그리고 하만은 총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팔려가지고 또 보드베나를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억울한 두 명 그 경호실장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간 이 죄수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하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 역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의지하고 살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둥이오 그들의 버팀목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크나큰 슬픔입니까 얼마나에 동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네오라빈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 송장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냐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흘러던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애통한 날이 길한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슬픔과 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삶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치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38년 된 병자가 피고리 상점방 가운데서 누워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서 물을 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기운이 없어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병든 몸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탄식을 찬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 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베들렘의 성경을 보면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릭과 그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련이 어디로 왔냐 이제 모합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근데 이제 베들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땅의 장소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디로 가냐면 모합으로 그러니까 모합으로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크나큰 슬픈 일을 만난 겁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정말 애통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어떤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렘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한 며느리 오르반은 다시 자기 친정으로 가지만 루스는 시어머니 섬기며 시어머니 하나님을 낳아야 하나님을 섬기었다고 남편을 잃어버린 이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렘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기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 무너져버린 가정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렘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함으로 간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애통한 일을 만났던 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런 약속 있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애통한 날을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슬픈 일을 만나고 애통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을 때 어디에 가야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어디에 가야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런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기저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의 눈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도 보면 당자의 비유라는 비유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비천한 신세로 전혀요 얼마나 크나 큰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돼지를 치는 그 곳에 가서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똥을 치는 이런 비천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비유로 말씀 성도가 주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실패했을 때 이런 비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며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팔에 신을 신겨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드는 성부는 어디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메 시편 84편 4절로 7절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 여기 보니까 뭐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죠 악인의 궁전에 거기에 있는 것보다 장막에 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휴 벌써 주일 됐네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될 수 있으면 매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꿈의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날 때도 어디 스타벅스 어디서 만나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드림 카페에서 만나자고 아메 진짜 여러분 드림 카페만큼 이렇게 분위기 좋고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주차하기도 좋고 정말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오면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열려요 아메 자 또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메 여기 보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월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악월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이시가 내가 지날지라고 그랬죠 사망의 골짜기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메 여러분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 날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에스더와 모르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여기서 구워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불을 짚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니 왕의 오전에 나갈 때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임을 나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지 에스를 보는 순간이 아스러양이 그래서 호를 내밀면서 그대의 소칭이 무엇인고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노라고 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어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걸 그래서 그 궁전의 일기가 그런 사건 이런 걸 기록하는 일기가 있는데 왕이 잠이 안 와서 그걸 갖다가 펼쳐가지고 뒤적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궁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암살을 면했다는 그런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에게 뭔가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을 했나?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포상하니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단단히 이 사람을 종기케 하고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만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이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있는 장대 위에 그 25m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딱 온 거예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요 하만이 있다고 도로라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럽니다 하만에게 왕이 가장 종기케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하만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종기케 해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왕의 왕관을 그 사람의 머리에 쓰시고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장 이 나라에서 종기한 사람에게 그 말을 끌게 해가지고 이 수상궁을 돌면서 왕이 종기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궁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데서 하나도 감하지 말고 지금 즉시 가서 저 대골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내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마차를 태워서 네가 말의 고삐를 잡고 이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종기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치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슬픈 일이나 해통한 일을 만나도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닫아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예굽에서 400년 동안 살나가 종사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광야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은 그때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종사려다 나왔으니 무슨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와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와가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 전세가 무엇에 달려있냐? 자, 취록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와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되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세가 무엇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무기가 안 좋아도 이겨요 그런데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 다시 전세가 역전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손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계속 있어요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역전돼 그래서 모세가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서 아론과 우리 양쪽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를 요소가 이끄는 그 군대가 멸하고 여러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언제 전세가 역전되냐? 기도할 때 여러분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나의 전환경이 역전될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다네엘은 기도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야 바벨론 땅에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고 얼마나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을 만났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앞길이 컴컴합니다 이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되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나는 이끌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다네엘은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희석이하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대 땅을 다 국토를 유린하고 에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전세는 정말 풍전 등하가 이게 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몰아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므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걸 역전시킨 시험이나 환란이나 큰 슬픔이나 동한 일을 당했을 때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찬송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란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나고 애통한 일을 만날 때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막 시리에 빠져 원망해 낙심해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일어날 때 더 비참해져 더 고통스러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분명히 어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을 하러 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되게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몇 날 며칠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 말하는 눈물이 날라 눈물 흘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러 하셨습니까 그러죠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을 잘 삼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러 하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삼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걸 허락해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열 명의 자녀를 한 명 또한 열 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 또 와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가 욕의 나이가 70세였는데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직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생명과 그리고 믿음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24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장수와 건강과 다시 잃어버린 그들을 갑졸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실의와 절망과 낙심에 빠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 정말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내가 처한 이 슬픈 일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운 일을 볼 때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치지 못하게 가지고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쑤시고 결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란 중에도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이나 환란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혹시 길어지더라도 조금은 길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엄청난 그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요업도 여러분 그 다 회복되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구원 받아서 적고 갖고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여러분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슬픔과 애통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달려오십시오 애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손을 들어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러 감사하고 찬송하고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제가 금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11절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화를 내시거나 고난을 하신가 이건 잠깐입니다 아메 그러나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요 저녁에는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 울음을 울을 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슬픈 일이 있으며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오늘 슬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